춤이면 춤,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실력자 루나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제대로 된 먹방으로 시청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루나는 68년 전통의 순댓국집 딸로 자타공인 순대 전문가라고 하네요. 타고난 미각을 자랑하는 루나를 소개합니다. 먼저 왼쪽에,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빨간 의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보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류처럼 상큼한 미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오르입니다. 올라가 쪽에서 보지는 사장님이 currents Always 10시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